음악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2016년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다채로운 전남 소식과 함께 전남TV 윤진옥 아나운서와 연결합니다. 이 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해안철도건설과 강주완도 간 고속도로건설 등 모두 12개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애결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도는 내년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3천 개 팀, 연인원 80만 명으로 잡고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인프라 안내서와 지원 내용 등의 홍보물 그리고 지사사업문을 훈련팀에게 발송하고 전국 두요도시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2,931개 팀, 연인원 77만여 명을 유치해 615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급모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급에는 24일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에서 사랑의 행복 온도탑 재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랑의 행복 온도탑은 내년 1월까지 70일 동안 운영되며 전남 지역 모금 목표액은 79억 5천만 원으로 언론사 계좌모금과 ARS, 착한가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40억 원, 전라남도가 10억 원을 출자한 엔젤 투자 펀드는 앞으로 10년간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해 펀드 자금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은 창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가치가 50억 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겨울철 웰빙 간식인 달콤한 꽃감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질 좋은 대봉감으로 고품질 꽃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암 올출산 자락의 금정면 아천마을 농민들은 막바지 감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꽃감은 키가 작고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한 그루에 평균 300개 이상의 열매가 달리다 보니 가지가 휘어질 정도입니다. 이곳 농장지에는 영암 금정면의 박연연씨 귀농의 대봉감만 생산해왔는데 감농사법은 감나무 가지를 서너 개만 남겨두고 모두 베어낸 다음 새순이 나오면 가지를 눕히는 작업을 적용해 나무 안쪽까지 골고루 감이 열리게 하는 농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봉은 직립성이라서 올라가는 성질을 옆으로 비틀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는 여기서 눈이 나와서 대가가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감은 열매가 크고 튼실합니다. 또 가지가 났다 보니 병해충 방제도 수월하고 수확하는 일손도 줄었습니다. 수확한 대봉감은 10%만 생과로 직거래하고 나머지는 모두 곶감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연연씨는 대봉감 가운데서도 270g 이상만을 골라 직접 손으로 깎습니다. 기계로 깎을 경우 가육 손실이 크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곶감 처리면 아이들도 일손을 거듭니다. 깎은 감은 건조장에서 70일 동안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대봉 곶감으로 거듭납니다. 대봉 곶감은 일반 곶감에 비해 3배 정도 크고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식감도 좋습니다. 가격 또한 생과에 비해 10배에서 20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암 대봉 곶감은 일반 곶감보다 3,4배 크고 당도가 높아서 앞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종목을 파고드는 진념과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정의 발견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사업에 대해 허강숙 정책관에게 듣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은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 1개소와 8개 시군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과 취업 상담,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권역별로 연간 4차례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과 창업 상담, 그리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나주 세일센터 홈페이지에 청년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4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개발한 골드키의 품종이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해금 골드키의 품종이 순천, 강진 등 도내 7곳에서 생산돼 지난 24일 일본으로 10톤이 수출됐습니다. 해금 골드키의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순천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30만 달러의 규모, 모두 5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년간의 도전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건설도시국가소방본부, 전남개발공사소관에 속하는 여러 안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처리와 함께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기간 동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절연 등 두 건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SOC 확충사업인 몽탄동강간 국가지연지방도건설현장과 석정천하천재예방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후보지인 여우수 경도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절연은 범죄예방과 도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제300회 전라남도의 정례회 기간 중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상임위별로 실국의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1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 지난 26일 순천문화공강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에서 시니어 합창단 42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